고마워 잠시만요. 노크는 좀 하지 그러니? 이게 그 사람한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아세요? 도움이 되라고 돈을 준 게 모욕이라니 그런 계산은 몰랐구나 평생 단 한 번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에요 이번 한 번만 그냥 져주시면 안 돼요? 어떻게? 어떻게 그따위 남자가 네 소원이 되니? 너는 신화그룹의 구준위야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 최고의 남자를 만나 시원찮을 판에 정신 차려 저한테는 그 사람이 최고라고요 사랑하니까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라고요 한심한 것 같으니 몇 년 안에 사라져버릴 감정 따위에 평생을 건 도박을 하겠다고 그건 안 돼 엄마! 그래! 내가 네 엄마인 이상 네가 이 신화그룹에 태어난 이상 사랑 따위에 어리석은 도박을 하는 걸 내가 허락할 수는 없어 그런 건 다음 생에나 해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해봐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해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